시 좀 쌓아올게. 그동안 우리는 아주 양지왕송스럽게 진갑시다. 이제 갔다올게요. 갔나? 간 김에 더불어민주당 당과 지켰습니다. 1, 2, 3, 4!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국민과 더불어 금방을 멈춰요 함께 더불어민주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스위치에서 되게 요즘 핫하신 분이죠? 유명하신 섹시영캠을 데려왔는데 뭐가 보이죠? 저...지금 아직 안될건데? 섹시옥쌤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민아 나와서 아니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개장 전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콩콩콩 이런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이 기분 나쁘지 않을지도 유은님 이미지가 너무 천사더라고 그러니까 문욕심 없는 사람이더라고 이사 같은 동물과 한방이라미 신비나 존댓을 다 나가라 나가라 저희 호성이 같은 시발났네 시발났네 승빈아 시발라 이거 뭐야 아 이게 바로 이게 뭐야 몰라요? 아 잘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신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간첩신고는 111 111 해놓고 해야겠다 네 북한 거예요 나나 누구에게 그만큼 뜨거운 사람인 적 있었느냐 그러니까 연탄곡 하나만 연탄곡이요? 누나 한번 쳐줄 수 있나? 젓가락 켠지 못 쳐줄 수 있어 젓가락 켠지 못 쳐줄 수 있어 젓가락 켠지 못 쳐줄 수 있어 1,2,3 1,2,3 1,2,3 1,2,3 1,2,3 1,2,3 2,3 1,2,3 2,3 2,3 2,3 2,3 2,3 2,3 2,3 자 이제 돈 내라 돈 내라 돈을 내십쇼 와 너 진짜 잘한다 이게 천상 방송인이구나 그렇지 지금 약간 좀 이상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방송이 흘러가서 그렇지 진짜 아니 그러니까 왜 왜 나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의 방송에 이상한 노래만 하는 건가? 근데 네가 이상하게 하긴 해 아니 나 지금 얼마나 정상중이야 개소리 집어치워 지금도 정상중이야 아니 아까 전에 우리 맥주 사러 가자 해가지고 이따가 출방했거든요 맥주를 사려고 갔는데 우리가 이 옷을 입고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승리하다 너무 수치스러워 사람들이 다 쳐다봐 다 쳐다보더라 편의점 아주머니께서 계속 얘한테 막 호그와트 출신이냐고 그러고 싶더라고 아니 난 근데 개 어이없는게 뭔지 알아 그분이 우리 둘이 맥주 이렇게 사가서 가잖아 하는데 자 이거 계산이요 하는데 우리 둘이 다 있었어 앞에 아주머니가 누나한테만 민증이요 민증 보여주세요 하는 거야 참고로 저랑 다섯 살차인가요? 네 다섯 살차 네 다섯 살차 야 중국 공산당 노래예요 중국 공산당 근데 도대체 이런 노래를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네로 거의 몇 달 들으니까 알기 때문에 어허허허 아이고 노래는 죄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은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유은님 죄송한데 그 네 노래 하나만 틀어줄 수 있어요? 좀 불안하네요 노래 중에서 약간 홈쇼핑 노래 같은 거? 홈쇼핑 노래? 홈쇼핑 노래? 네 자 여러분 여러분 오신 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유은님을 암살시키기 위해서 제가 죽였다 유은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자 일단 우리 방에서 온 사람들 쉿 오케이 우리 방에서 온 사람들 쉿 비밀로 해요 알았지 비엘 지금 채팅으로 네 수고하지 마요 유은님 혹시 가장 뭐라 해야 되지 좋아하는 색깔이나 뭐 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은 어디인가요? 색상이요? 뭐 어떤 노란색? 노란색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은님께서 입으실 수 있는 옷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날이면 날아다 오는 자식아입니다 단돈 119,900원에 여러분 유은님을 입힐 수 있는 굉장한 자식 못내? 자 노란색을 좋아하신다 자 노란색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뭔데? 뭔데? 자 노란색 옷 자 아이씨 자 날이면 날아다 오는 자식아입니다 이 옷을 입은 유은님의 목적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단돈 119,900원에 보십니다 자 정의당이세요? 자 자 다른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총 3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야 이 총 풍성 보십시오 아주아주 좋습니다 이거 여름에도 입기 굉장히 편안하고요 심지어 땀이 나도 전혀 어 젖지 않는 그런 색상의 옷을 갖고 있습니다 블루 레드 옐로우 3가지 색상 선택하시고 있고요 단돈 30만원에 이 3볼을 한꺼번에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생각보다 안 넘어오네 아직 안 넘어온다니까 안 넘어온다니까 안 넘어온다니까 우리 방은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아 아 도시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오지? 난 이 정도는 아니거든 진짜 무슨 말이지 자 안 돼요 라이브 비빈 너무 신가 같이 해볼래? 같이 해볼래? 같이 해볼래? 이제 둘 필요없는 하나 해볼래? 둘 둘 셋 탐렴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웍 야! 국민의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나가! 공주준표 뭐지? 미친 사람이야! 안 돼요, 돈을 들이지마요. 대단하다. 지금 내방 사람이 한 거야. 진짜로? 야! 그쪽과 전혀 관리는 없습니다. 내방 매니저예요. 아니 왜 이렇게 정문을 빨리 해! 한 번 단어를 지시하고 이 단어에 맞는 노래들을 계속 하나하나 지치는 거예요. 오, 그런 것도 괜찮다. 먼저 끊기는 사람이 지는 거야. 2, 1! 끝! 우와! 야! 쭉쭉쭉! 쭉쭉쭉!